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HLB 영상을 주말에 좀 켰습니다 주말 동안에 HLB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해요 아니면 손절해요 이런 식의 문의들이 많아요 잘 판단이 안 서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주가 빠질 때 HLB가 특히나 주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주가 잘 버텨도 올라갈 때 수익 제대로 못 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HLB 관련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다 그냥 버티고 있다 그러면 수익 못 본다는 거요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지금 주가 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안다라고 하면요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빠지면은 와 이거 기회다 무조건 잡는다 이런 생각들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HLB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F대의 승인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승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에는 주가가 지금 더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올라요 기대감에 그럼 조심해야겠죠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승인 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가면 자 먼저 올라갔다가 승인 나면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가 두 가지인데 자 지금 HLB는 주가를 하방으로 일단 빼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두 번의 상승을 하려고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9월 20일날 FDAY 재심사 서류를 신청을 했을 때 자 이때 주가 올리려다가 찔끔 올렸다 뺐죠 8% 정도 올렸다가 뺐는데 자 그리고 나서 빠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뭐 있었어요? 비모 실사 자 비모 실사 일정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찔끔 올랐다 빠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눈치를 딱 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주가 또 빠지는 거 보고 아 얘네 클래스 2로 가겠구나 지금 주가 한 번 더 흔들고 가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변동성에 주의하자 그래서 지금 절반을 좀 팔아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행보하다가 자 여기서 행보하다가 쉽게 안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누르고 갈 거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또 금요일날 한 번 더 눌러주고 지금 다시 한 번 바닥을 잡고 올라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변동성 보이면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주가 실제로 올라갈 때 정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 일정들이 이제 있는데 자 비모 실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 공식적으로 실사가 끝났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MC 관련해서는 일정이 아직 안 잡혔는데 항서제약의 일정이 잡혔다라는 보도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 조용히 가서 자 실사 끝내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부분의 문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잘 끝나면 역시 주가 상세의 트리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지금 OS 관련해서 23.8개월 자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 지금 이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FDA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자 과연 얼마나 걸릴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이 지금 향후 클래스2가 자 언제 승인이 나오느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3월 20일까지긴 한데요 내년 3월 20일날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클래스1으로 가면 11월 20일이라고 했죠 클래스2로 가면은 3월 20일이었죠 그런데 클래스2가 나오면서 자 지금 6개월이 밀러졌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했어요? 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건 명백한 개미 털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클래스1으로 갈지 2로 갈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로 가든 1으로 가든 이게 승인에 대한 확률을 높인다 납힌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FDA 통계를 보면요 19건의 신약이 전부 다 클래스2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일에서 45일 이내에 결과 발표가 나왔었던 그런 신약들도 있는데 자 지금 그런 흐름이 HLB, 리오세나리비 자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지금의 주가 이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개미 털기고 자 이 세력들이 이제 거의 다 털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은 자 세력들은 본인들의 물량이 더 털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눈치를 보다가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런 타점과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이 이제 겹쳐지게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간에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요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의 이 주가 이 하락에 자 지금 이 타겟이요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지금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다 손실을 줘버리고 흔들고 나서 다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같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FDA 승인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보완 뜨고 급락했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또 클래스 1이냐 2냐 했을 때 또 2로 나온 거를 악재 삼아서 한 번 또 급락을 시키고 그죠? 다시 한 번 이런 흐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또 전개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자 지금 고점 높을 겁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이제 남은 일정은 FDA 승인 관련해서 승인 승인이냐 아니냐 이 여부예요 근데 지금 승인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4배로 올라서 자 12만 9천원까지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자 지금 동일한 이슈의 기대감만을 올랐죠 자 여기서는 기대감이 더 높아요 낮아요 더 높다란 말이요 자 비모 실사가 끝나고 CMC 관련해서 지금 실사도 끝났어요 자 OS 관련해서 지금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금 이제 충분히 지나갔죠 그럼 이때보다는 자 지금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CR에 떴을 때도 자 지금 이 CMC라든가 CRE 비모 실사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보완이 떴는데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승인이 안 났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미뤄봤을 때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안 끝났는데 주가가 먼저 빠진다라는 건 자 주가를 조정을 주고 올리려고 한다 그럼 여기 있는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그죠? 체력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올리면 여기서 바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량들이 팔겠죠 그죠? 그러면 높은 자리에서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털어주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털어주고 다시 주가를 올리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은 아마 안 건들 거예요 여기까지 안 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만큼 두방을 맞았던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세를 했는데 자 지금 저만큼 두방을 맞았는데도 들어왔다 개인들이 자 얘네들은 지금 강성주주라고 하죠 강성주주 불개미 근데 여기서 들어온 개인들은 뭐예요? 자 여기서 지금 급하게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단기성으로 들어왔던 개인들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끝을 보는 개인들 승부를 끝까지 보는 자 승인 끝까지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갑니다 그거 알아요 세력들이 근데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은요 단기 단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면 무조건 팝니다 무조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다 털어버리면 또 털리는 개인들이요 그래서 지금 다 털어버리고 자 다시 이제 올리는데 자 수급을 보면요 외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이 구간이 최근에 지금 수급을 완전히 좀 갈라버렸죠 자 개인들은 털리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명백하게 보여줬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 수급적으로 봐도 명백하게 지금 완전히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일정을 같이 공유를 좀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 FDA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데 클래스 1이든 2든 제가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2로 가는 게 기본 값이었고 기본 값이었고 자 이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자료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런 영상을 보면 세력들도 같이 보고 있고 우리가 추가 미스터점과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어디서 파세요 이런 거를 제가 다 떠들면요 세력들이 그걸 보고 이용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주님들도 괜히 안 해도 될 골파기 당하고 개미터기도 당하고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고요 제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 H라고 해서 문자를 주시면은 한글로 H라고 주셔도 됩니다 자 주시면 제가 전략을 잡고 갈 건데 자 오히려 잘 들으세요 자 소통방에서 지금 같이 하신 분들께 제가 타점을 같이 공유를 드리잖아요 그럼 무슨 시너지가 있냐면 자 주가를 한번 뺄 때 오히려 이 타점에서 같이 매수가 확 들어오면요 이 세력들이 놀라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자 보인들이 물량이 더 털리면 이때는 주가를 더 올려버려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분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갈 때 훨씬 더 강하게 크게 갈 때 여러분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자 과거에 셀트리온이 그랬어요 셀트리온이 불개미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었던 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 불개미들이 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 HLB도 주주님들이 강성 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4년 5년 끌고 오셨던 분들도 많고요 이번에 FDA 승인 관련해서 자 무조건 나는 무조건 승인 관련해서 결과 보고 끊는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봤을 때 주가 하락하는 거 자 세력들도 어디까지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점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때 주가 하락할 때도 4만 7천원 부근에서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셨던 분들 다 평단 맞춰가지고 다 빠져나왔습니다 자 9만원대 10만원대 있던 사람들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일부 물량 또 다시 또 잡아서 또 올라갈 때 수익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일부 30에서 40% 정도 비중을 사고 팔고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끌고만 가시면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의 변동성을 이용 안 하시면 나중에 신라젠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자 H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010-2108-8706 이쪽으로 H라고 문자 주시면 자료와 함께 일정들 정리해 놓은 거 FDA 가이드 지금 원본을 원본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게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자료 받겠다고 문자 주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를 지금 명확하게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원하시면 H라고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HLB 관련해서 계속 자료 수집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금 잠을 좀 줄여가면서까지 자 계속 자료 수집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거를 좀 많이들 한 분이라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수익보험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채널이 성장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가 그래서 저는 구독자를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들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좀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많이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종목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제가 좀 강하게 베팅을 하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벌써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요 수호예측 경쟁률이 734대 1이 나왔습니다 몸값이 5천억원이에요 5천억원 자 지금 이 상장이 완전히 예전까지 정해졌는데 자 지금 일정이 전해진 상태에서 IPO 국내 수혜주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거에요 자 지금 더본코리아가 공모가도 상단 밴드 상단도 초과하고 자 지금 한국의 고등램지다 하면서 백종원의 상장 추진이 10점이 좋다라고 블룸버그가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LG엔솔이라든가 과거의 카카오뱅크라든가 두산 로보티스 라든가 자 이런 굵직한 국내 IPO가 있을 때마다 자 국내 수혜주들이 요동을 쳤거든요 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3배 5배 가는 거는 1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더본코리아 수혜주를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요 자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60%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구요 기간은 지금 상장 예정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11일 이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강하게 베팅 할 건데 얘가 지금 잭팟이 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외국에 가면 자 K푸드 때문에 많이 놀란다라고 지금 해요 외국에 실제로 가면 자 우리나라 K팝 아이돌 그 다음에 K 드라마 K 예능 뭐 이런 것들이 K문화가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자 이거 보면 다 뭐 나와요? 먹는 거 나오죠 먹는 거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지금 이 먹는 이 K푸드를 상당히 많이 찾는다고 해요 K 먹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걸 먹으려고 우리나라 방문도 많이 해서 실제 K 먹방을 많이 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 시점이 좋다라고 블룸버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종원 대표가 지금 더본코리아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94년도에 설립을 해서 2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2900개 점포를 갖고 있는데 자 해외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 점포 지금 증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더본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더본코리아가 잭팟이 터지고 이런 관련해서 수혜주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더본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더본 더본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1억원 이상 베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천만원은 수익을 이상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여기 수익 나면 어떻게 해요? 자 수익 나면 자 HLB 관련해서 눌러주는 이 구간에 자 수익금 가지고 여기다 베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 낮추고 올라갈 때 또 수익 안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라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더본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같이 봐주실 분들은 H더본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베팅하려고 하는 종목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선물로 꼭 받아보시고 이렇게 일정이 명확히 잡혀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IPO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지금 꼭 지금 수혜주를 반드시 하는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어디서 수익을 볼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번에 꼭 확인하셔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에 문자 주신대로 차례대로 계속 전송을 드려서 이 월요일장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주말 동안에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계속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안내 드리는 거니까요 꼭 기회 잡으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이 채널 성장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제가 계속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위의 번호 010-2108-806 이쪽으로 h더본 문자 주셔서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